이제는 대학에 다니는 일이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왜 대학에 다녀야 할까요? 우린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죠? 모든 대학들이 각자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의 기준은 뭘까요? People say, developing human resources and leaders are important. But exactly, what kind of leaders and talents do you think is needed?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학은 과연 어떤 대학일까요? 사람들은 알고 싶습니다. 잘 가르치는 대학, 앞서가는 대학, 그래서 최고인 대학.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여기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에 다니는 일이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왜 대학에 다녀야 할까요? 대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저는 이곳 한양에서 한양만의 교육을 통해 찾았습니다. 한양대학의 관악정신은 사랑하고 실천인 것입니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되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천을 통해서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의 한양이 되었습니다. 한양의 역사, 그것은 바로 기술교육을 통해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뿌리삼아 실용적인 인재,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소중한 열매를 맺겠다는 신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어져온 실용학풍의 신념은 사회에 더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한양만의 가치를 지닌 교육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학생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받는 이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 창의적 실천을 행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바로 한양의 남다름은 창의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융복합 교육의 강화 인문학, 리더십, 사회봉사 교육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이를 통해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한양이 열어가고 있는 한양만의 오늘입니다. 최고의 대학이란 어떤 걸까요? 한결학 유정된 것을 박차고 불가능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마도 30만 한양인들은 그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가치를 더하는 교육이라는 씨앗은 어떤 열매를 맺어 왔을까요? 한계를 넘어 기술의 혁신 나아가 사회의 혁신을 이루며 실용공학 메카로스의 역사를 쉼없이 써온 한양인의 저력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장 동력으로 미래 기술 산업의 핵심 엔진으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리더하는 자랑스러운 한양인 이제 그 자부심은 에리카 캠퍼스의 학연산 클러스트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사회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에리카 캠퍼스는 학생들의 현장 실습 기회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현장 실습을 통해 산학협력의 대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계란 가능성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무한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회라는 것을 한양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 뜨겁고 더욱 생생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은 한양을 키워내려는 진정한 인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사회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한양인데 한양이 진정한 CEO사관학교로 불리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이루는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양의 인재는 오늘의 성과보다 내일의 성장을 향합니다 그 믿음 이외에 한양은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더욱 탄탄히 키워나가고 국내 최고의 연구 환경에서 교육과 동시에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의의 동력은 더 큰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한양만의 글로벌 프로젝트 특히 독특한 글로벌 핵심 전략인 G2 교육을 통해 세계와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잇고 있는 한양은 우리가 발리된 세상 그 너머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열어가고 있습니다 창의의 가치가 배가 되는 대학 더 큰 사람, 더 큰 세상을 향한 한양의 진화는 계속됩니다 지난 70여 년간 성장을 거듭하며 창의의 발걸음을 이어온 한양은 이제 글로벌 명문대학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그간의 결실 특히 국내대학 중 가장 큰 성장의 폭을 보여온 한양은 그 눈부신 성장의 발판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부약하고 있습니다 창의의 가치, 사람의 가치, 그리고 대학의 가치를 더 높이는 대학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한양이 열어가고 있는 한양의 오늘입니다. 한양의 꿈꾸는 세상 한양이 향하는 세상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지식 이전에 이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성을 먼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 그것을 나누는 것,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지금도 치열하게 찾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돌봄 속에도, 창의적 연구를 향한 열정 속에도 한양의 나눔은 깃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따뜻한 힘 한양인의 심장에는 언제나 나눔과 사랑의 박동이 뛰고 있습니다. 한양은 실용인재 양성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 역할을 다해왔으며 이제 창의와 나눔을 더하여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열정을 불태우는 교육의 현장에서도 한계에 도전하는 연구의 현장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 더 뜨겁고, 더 치열하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사람들 창의와 나눔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 길 끝까지 한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양은 멈추지 않고 더 높이, 더 벅차게 비상할 것입니다. 한양은 멈추지 않고 서초가 서초 natur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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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